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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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단호! 진전! 릴렉스! 릴렉스! 안녕하세요. 은단호 역을 맡은 배우 김혜윤입니다. 아줌마 진짜 이러면 안돼! 저는 오늘 어쩌다 발견한 하루 첫 촬영 현장에 와있는데요. 왜 뛰시는 거예요? 심장병 때문에 심장이 아파야 돼서 실제로 심장 아프려고 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는 현장이라 굉장히 많이 설레고 떨리고 너무 더워요. 여러분 더우시죠?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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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널 사랑해 또래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직 많은 신들을 찍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 재밌고 정말 설레요. 정말 제가 남녀공학을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되게 어떤 풋풋한 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하루 욕을 맡은 셀프의 노무입니다. 오늘 첫 촬영을 왔는데요. 끝! 끝! 분위기도 좋고 되게 예쁘고 같이 연기 맞춰주시는 다른 미용인들도 되게 잘해주셔서 뭔가 기분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단호랑 케미는 어떠셨어요? 사실 방금 시인에서 케미를 보여주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아마 제가 조금 더 목표정이나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돼야지 앞에서 이렇게 밝게 움직이는 단호가 더 살 것 같고 그리고 단호가 더 밝게 해주는 만큼 목표정인 저도 살 것 같아서 툭! 툭!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호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되게 많이 고시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를 본다. 네. 맞아요. 정말? 아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아니요. 행복합니다. 어? 이게 나가면 되나?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만 믿고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얼굴에 매력 포인트가 네. 저는 눈썹. 그리고 눈썹 한 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요 주 cystic 포커스가 하나단 맞네 너 매력 포인트가 어디로 생각해? 제 매력 포인트는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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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얼굴에서 아 얼굴에서 눈? 나 억지로 온다 자 그대로 있어 익스트림 포커즈 익스트림 포커즈 포커스 야 포켓이라 장난 아니야 이 단어는 상당히 부끄러워하네요 지금 눈이 이거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건 백경이가 찍는 단어의 눈 포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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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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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번 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